이곳은 구조한 유기견들을 보호해주는 동물보호소 견사입니다. 그런데 한 견사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저렇게 펄쩍 뛰어오르더니 벽을 타고 옆 견사로 넘어갑니다. 넘어간 견사에는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. 보호소 직원이 한 견사에 두 마리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CCTV를 확인해보니까 월담을 한 저 강아지가 포착이 된 거였습니다. 혹시 짝짓기 뭐 이런 거? 외로웠던 거 아닐까요? 그런데 담까지 넘게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. 이 두 친구는 사실 같은 날 함께 보호소에 온 사이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도 더 서로 큰 의지가 됐던 걸까요? 낯선 곳에서 친구랑 같이 있으려고 높은 담까지 넘었던 겁니다. 우릴 갈라놓지 마. 그런데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. 이 두 친구를 같이 입양하겠다는 한 가족이 나타난 겁니다. 같은 날 이곳에 왔던 이 두 친구는 같은 날 보호소를 나가면서 진정한 가족이 됐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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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